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지나면서 각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46%에서 한 52%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. 잘한다가요. 지지. 네. 잘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한 분들이라고 해서 또 야당을 지지하는 건 또 아니에요. 그냥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못 미친다 이런 거죠. 그런데 이 수준의 지지율이라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고요. 아니고요. 미디어 환경 통신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유지됐다고 저는 봐요. 언론기관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. 지어 지그 지어 디그 신문 이런 신문 바뀌었나요. 안 바뀌었죠. 그리고 그 신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방송까지 겸업하고 있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 때. 종편이 됐죠. 종편 만들어줘가지고요. jtbc 하나만 지금 신뢰도 1등 아닙니까. 지금 국민들 사이에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홍석현 회장이 줘가지고 그 뉴스룸을 중심으로 사실을 밝히는 언론으로 지금 섰죠. 나머지 두 개 종편은 어떤가요 존재감이 별로 없죠. 방송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해요. 이게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서거하시기 전에 그 얘기하셨어요. 3대 위기 이런 말씀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. 그리고 시민들에게 당부하셨죠. 행동해야 된다고.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끄트머리에 보면 정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댓글이라도 달아라고 그러셨잖아요. 나쁜 신문 보지 말고. 네. 나쁜 신문 보지 말고. 요새 이렇게 보면요. 기자들이 기사를 쓰죠. 그러면 댓글이 쫙 달리는데 기자들이 남을 비평하는 일로 살았어요. 지금까지. 지금은 소비자들이 기자들을 비평하거든요.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메타비평이라고 그러는데 비평을 비평하는 거예요.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시민들이 누구나 자기가 기사를 쓸 수도 있고요. 글을 써서 유통시킬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가 지금 아주 못된 언론사들의 행태를 그 독성을 약을 뿌려서 중화시키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나마 나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놓고 신문사들 언론사들하고 안 싸우시는 건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럼요. 너무 힘들어요. 저희 해봤는데. 이렇게 대통령은 소닥 보듯 언론과 정치인은 독립해야 됩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가짜뉴스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댓글로 응징하는 이 창조적인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. 역시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이 고기서을 정치인 것처럼 이제 악이 이렇게 그렇게 흔들든 거품의 강조ары